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배우 이다인 씨가 열애 중입니다. 이다인 소속사 나이나토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본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선후배 관계로 만나 5에서 6개월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중이라며 두 사람이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가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며 더욱 돈독한 사랑을 키워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승기 씨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로 떠나 이다인 씨를 인사시켰습니다. 이승기 씨 역시 이다인 씨의 엄마인 배우 견미리 씨와 언니 이유비 씨를 만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가수와 배우, 예능인으로 활약해온 대표적 멀티엔터테이너로 최근에는 TVN 드라마 마우스에서 강렬한 연기 변신을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다인 씨는 드라마 1위와 하나조, 닥터프리즈너, 앨리스 등에 출연했습니다. 한편 이승기 씨는 오랫동안 몸 담았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이달 말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